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동차 구조정비 1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1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중간에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1강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했던 1강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어차피 결과는 같습니다.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같은데 과정에서 자동차 구조정비 과목에 맞춰서 조금 빗댄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재밌게 보실 거면 그냥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차량 손해사정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험에 경력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제가 입문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경력자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력자분들께서는 차량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기초 지식이 우리 실무에서 좀 쌓았던 실무 위주의 어떤 지식이고 소위 말해서 시험용, 이론용의 어떤 지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력자분들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물론 이 마음만 먹기가 가장 힘들지만 마음만 먹으면 혼자 독학을 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 10년 동안 운동을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쪄도 나는 운동 해왔으니까 먹는 것만 좀 조절하면 금방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제됐든 다시 돌아와서 이 경력자분들, 즉 차량의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바로 이 출제자의 시각, 즉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나오니까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이 출제자의 시각에 대한 깨달음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남은 기간에 경력자분들께서는 혼자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입문자분들 입장에 와서는 입문자분들이야말로 사실은 근데 이 출제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자의 시각은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공부를. 왜냐하면 공부를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출제자의 시각을 가졌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지금 경력자이신 분들도 사실은 처음에 입문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경력자가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입문자 때부터 이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다면 어떤 동차합격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경력자와 입문자 분들 모두 이 출제자의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 과정에서의 최우선 목표도 바로 이 여러분들에게 출제자의 시각을 갖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차피 공부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을 혼자 공부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렇죠?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출제자의 시각이 바로 필요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출제자의 시각을 우리가 이제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기. 기본기를 다지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훈련입니다.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비유를 이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는 건요. 마치 자동차 회사를 경영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동차 회사 경영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잘 팔리는 신차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잘 팔리는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장에서 어떤 차를 원하고 있느냐. 즉 소비자가 현재 원하고 있는 차는 어떤 차인가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죠. 시장 조사.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기출 분석 단계입니다. 기출 분석. 자,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약 7년에서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등식이 성립을 했어요. 이런 등식이. 자, SUV 차량은 디젤 엔진. 그 다음에 세단 차량은 가솔린 엔진. 그렇죠? 이 등식이 성립을 했습니다. 이 등식이. 자, 여러분 이 디젤과 가솔린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음, 한마디로 폭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폭발력. 자, 무슨 얘기냐. 가솔린 차량을 먼저 볼까요? 가솔린 차량. 자, 우리 엔진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실린더라는 통이 있습니다. 실린더라는 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실린더라는 통 안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크랭크축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피스톤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이, 크랭크축이. 그렇죠?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퀴까지의 동력장치가 종격, 동력 연결 장치들이 딱딱 붙어서 동력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린더는 어떻게 움직여요? 폭발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폭발을. 어떻게 폭발을 시키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착화점이, 착화. 이제 불을 붙이는 온도. 불을 붙이는 온도. 이 착화점이 약 250도에서 400도 정도 합니다. 400도 정도. 굉장히 좀 높아요. 그 착화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안에다가 이 실린더 안에다가 연료와 함께 공기, 산소, 공기를 주입을 해줘요. 공기를. 이것을 이제 혼합기라고 합니다. 혼합기. 이것을 한 번에 주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플러그. 플러그. 그래서 이 플러그에서 인공적, 자, 연료와 공기가 들어왔어요.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에서 인공적으로 불꽃을 빵 하고 내줘요. 그래서 그 폭발력으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크랭크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 플러그가 필요하느냐. 착화점이 높기 때문에 착화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자, 이 피스톤이 올라가면 공기가 압축이 되죠. 공기가 압축이 되죠. 밀도가 높아지면 자연히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 개솔린 엔진에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인위적으로 플러그를 연결을 해서 플러그를 부착을 해서 플러그에서 불꽃을 빵 튀겨줘서 엔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디젤은 자, 디젤도 똑같아요. 생긴 거는 생긴 거는 돌아간다고 볼게요. 돌아간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디젤은 디젤은 이 착화점이 170도에서 200도로 좀 훨씬 낮아요. 무슨 얘기냐. 디젤의 방식은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 공기들이 고압축이 돼요. 고압축이 됩니다. 여기는 개솔린은 압축 비율이 10대 1이라면 10대 1이라면 디젤 엔진은 압축 비율이 한 15대 1 20대 1 까지 올라가요. 20대 1 그럼요. 이렇게 고압축을 시켜서 온도를 확 올립니다. 온도를 이 정도까지 온도로 올려서요. 여기에 자, 여기 개솔린 같은 경우는 연료와 공기를 같이 주입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겨줬죠. 자, 여기는 고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만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면 그러면 어떻게 뿌리느냐 어떻게 뿌리느냐 전반적으로 여기다가 착 분사 분사하는 형태로 착 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하고 자연폭발이 일어납니다. 자연폭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압축률에 자연폭발이 일어나니까 자연폭발이 일어나니까 훨씬 더 폭발력이 세다. 훨씬 더 폭발력이 디젤이 세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한 번 빵 터졌을 때 움직이는 게 길죠. 그렇죠? 힘이 좋습니다. 즉 어떤 열 효율 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디젤 엔진이 SUV나 아니면 트럭과 같이 차체가 크고 무거운 차들을 무거운 차들이 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뭐겠어요? 디젤 엔진의 단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폭발력이 크잖아요. 폭발력이 그 말은 즉슨 이 디젤 엔진은 진동과 소음이 많다는 얘기예요. 소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개솔린 엔진으로 가면 우리 개솔린 엔진은 폭발력은 낮습니다. 그렇죠? 폭발력이 낮지만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단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승차감이 중요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고속영역에 가서예요. 고속영역 고속으로 갔을 때 자 보세요. 차가 고속으로 달린다는 것은 엔진의 회전수 엔진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겠죠? 이 회전수가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전수가 움직인다는 뜻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하는 어떤 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디젤은 보시면 폭발력이 강해요. 폭발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린더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까지의 거리가 가솔린보다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가솔린 엔진은 이렇게 디젤처럼 실린더 크기 자체를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은 폭발력도 약하기 때문에 폭발력이 약하다 하면 여기서 이제 불완전 연소 연소가 딱 되면서 연료 공기를 싹 태워야 되죠. 그리고 다 태우지 못한 것들이 배기가스로 나오는 겁니다. 배기가스로. 그런데 디젤은 그 효율이 높아요. 열 효율이 높습니다. 디젤이 보통 한 35% 가솔린이 25% 정도 그래서 이제 엔진 기술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효율을 점점 높이는 거죠. 어찌 됐든 다시 돌아와서 이러다 보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는 실린더 크기를 키우게 되면 불완전 연소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노킹 현상 엔진의 노킹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피스톤의 왕복 거리 그렇죠?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리가 길어요. 그런데 고속 영역은 엔진의 회전수 RPM이라고 하죠. RPM 엔진의 회전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그런데 가솔린은 크기가 작으니까 팡팡팡팡팡팡팡해서 굉장히 고속 회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디젤은 어때요? 디젤은 고속 회전을 하는데 즉 엔진의 회전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디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계기판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죠. 두 개가 그래서 여기가 속도고 속도 몇 킬로 몇 킬로 속도고 여기에 여러분들 RPM이라고 적힌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엔진 회전수입니다. 엔진 회전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레드존에 레드존에 개솔린은 여기에 한 9, 10까지 있어요. 그런데 디젤은 디젤은 6 여기가 6 요즘에 이제 뭐 7까지 나오고 7, 8, 8까지도 나왔나요? 어쨌든 좀 오르긴 했었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RPM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 영역에 가서는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디젤은 초반에 힘이 좋은 대신에 고속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승차감 측면에서 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단이나 그렇죠? 고급스러운 세단으로 갈수록 그리고 스포츠카들에 있어서는 디젤을 사용하지 않았었죠. 않았었죠. 사실은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졌었죠.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나중에 뒤에 디젤과 가솔린 더 자세한 이야기하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지금 시장의 흐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이 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연비가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소비자들이 연비를 너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비 좋은 차를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연비하면 사실은 뭐예요? 디젤이죠. 효율도 높고 그리고 연료의 가격도 쌉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 차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디젤 엔진을 적용할 차들이 수요가 많겠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장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단에도 한번 디젤을 적용시켜 볼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장님 그러면은 소음도 많고 진동도 많고 승차감도 안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장이 야 그거 기술적인 건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 시장은 디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장은 이 디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야 그건 기술 개선하면 되지 그랬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기술력 그리고 시험에서의 우리 이 기술력이 바로 시험에서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자 회사에서의 기술력도 결국에는 뭐예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마스터를 해놓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고 기본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시장 조사의 어떤 그리고 유행의 어떤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응용해서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력은 그 뒤에 문제예요. 뒤에 문제예요. 어떤 원천 기술력이 다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 조사 시장의 흐름에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그러면 이 차를 바로 출시하면 되나요? 어때요 우리? 바로 차 출시하나요? 아니죠. 이 차가 정말 시장에서 잘 팔릴 거냐 문제는 없냐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는 수도 없는 방법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실은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컨셉카 컨셉카라는 일종의 어떤 초안 모델이라고 할까요? 초안 모델을 모터쇼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양산화 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어때요? 만들어도 우리 테스트 주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시장에서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과정 이 계속되는 테스트 과정이 우리 시험에서는 훈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보세요. 우리 2차 시험은 여러분들 쓰는 시험입니다. 쓰는 시험. 그렇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갔을 때 머리는 알고 있어도 글로는 잘 안 나오거나 다르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훈련이 내가 공부한 것을 글로 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직접 실전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실전을 그러면 우리는 실전을 겪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습 즉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하고 나면 자 보세요. 자동차 회사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 차 저렇게 하면 실패한 차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축적이 되죠. 그럼 어때요? 하나의 시각이 이제 생기게 돼요. 오케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라는 것은 이런 거고 현재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분석이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의 출제자의 시각이 되는 거죠. 시각이. 우리도 그래서 어때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출제자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입문자와 경력자 분들 모두 이 출제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시각을 위에서는 기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기본기 마스터하고 그것을 이제 좀 반복 실전에서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 그냥 우리 공부하는 것과 실전을 겪어보고 아 맞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네. 그럼 처음부터 공부할 때처럼 처음 공부할 때부터 답안 스타일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차를 원하는구나. 앞으로는 이런 차들이 유행하겠구나. 경영조직이라든가 생산 라인 생산 공장을 다 거기에 맞춰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다. 공부도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도 혼자 공부하실 때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좀 재밌게 더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제 강의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본이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 분석 근데 이 기출 분석은 단순히 그냥 기출로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이런 걸 보는다기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우리 통계적으로 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왜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이 기본이론과 문제풀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기본기를 마스터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기 마스터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복리복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1차 때부터 계속 해왔던 방식이 있죠. 1차 때부터 매 강의마다 계속 전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복습해 나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과정이 끝났을 때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게끔 하는 방식을 우리 1차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 2차에서는 거기에 얹어서 얹어서 한 4강 정도 끝날 때마다 복리복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복리복습 그래서 이 복리복습은 뭐냐면 매 복리복습마다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1 2 3 4강의 강의가 끝나면 4강의 강의가 끝나면 이 시간에 1강부터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6 7 8 9 하면 10강에 다시 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 약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반복을 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시험 직전에 한 10분 뭐 20분 그 시간이면 충분히 그냥 모든 내용을 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신 노트라들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히 여러분들이 좀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를 마스터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 가서는 한마디로 이 파이널은 심화 요약입니다. 심화와 최종 요약이에요. 그래서 최종 요약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순서 그대로 요약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속도는 한 2배속 3배속 해서 짝짝짝 복리 복습하면서도 충분히 복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갈 거고 또 이제 심화는 뭐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 공부에는 여러분들 매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내용은 항상 중요한 내용 기본이 되는 내용 그렇죠? 그것은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BMW의 EGR 사건 터지면서 시험 문제에서도 실제로 EGR 밸브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어떤 추가 심화해서 파이널에서 끝내도록 할 거예요. 파이널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출 분석을 할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기출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아 문제가 이런 게 출제가 됐구나 라는 수준밖에 못 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거냐면 최소한의 기초 지식 즉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저랑 함께 볼 때 아 이게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 구조 정비 과목의 과목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기본적인 아 이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기출 분석 표를 제가 항상 드리죠. 기출 분석 표를 보면서 이렇게 이 비율로 여기서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이 내용들이 몇 년도 몇 년도에 출제가 됐구나 보면서 아 뭐가 중요하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네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